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저녁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일을 저녁시간,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계란 두 개를 먹고 한 끼를 때울지 말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시간을 저도 갖고 있어요. 먹자니 또 배부르고 안 먹자니 또 배고프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 끼 반 정도, 두 끼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 많이 먹으면 이상하게 또 배부르면서 살찐다는 그런 강박관념에도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날씬하고 슬림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 모든 이들의 로망 아니에요? 날씬한 몸매. S라인, S라인 몸매를 다들 꿈꿀 텐데 나이를 먹다 보면 S라인이 아니고 거의 뭐 펭귄형 몸매가 되는 거죠. 하여튼 건강관리 잘 챙깁시다. 오늘 보니까 트럼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 참 이 트럼프가 상당히 변수입니다. 변수. 인간 변수죠. 트럼프. 이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권조서 있죠. 신경이 권조서 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도 좀 헷갈릴 때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보니까 현대차가 또 좀 흔들흔들 할 것 같아요. 현대차. 요즘 뭐 2차전지도 막 굉장히 힘든데 그중에도 현대차가 트럼프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계속 빠졌잖아요. 오를 일만 남았다. 과연 오를까요? 증권가는 오른다고 하는데 그동안 악재만 조명이 됐는데 이는 실현되기 힘들고 앞으로 후재가 더 부각될 거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한국글에서 따르니까 지난 8일이죠. 현대차의 주가는 전 거래보다 1.9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코스피 대형주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거둔 종목 중 하나예요. 가장 큰 수익을 거뒀는데 올해 1월 18... 1월에 1... 18이 아니라 1월에 18만원대에서 움직였던 현대차는 코리아 밸류 프로젝트 스웨즈로 꼽히다 보니까 올해 6월 27일 29만 8천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네 두 차례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달 들어서 20만원 선까지 위협을 받아요. 20만원 선까지 위협을 받고 주가는 지난 6월의 그 고점과 비교를 해보니까 31.71%나 빠졌더라. 31.71%나 빠졌습니다. 실적의 성장세가 올해 3,4분기 조춤할 거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리스크도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 이 관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의 그 관세 부담이 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적용은 한미 FTA 위반상으로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차후 대응을 통해서 정상화 가능할 거라고 대답하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에도 지난 2018년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이 수입차에 대한 25%의 그런 관세 부과를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지만 관세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타깃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견제 정책이 현대차 등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적으로 그리고 유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원화 약세 추세와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 재개까지 감안할 때 한국 자동차 업종은 트럼프 피해주가 아닌 스해주다 이렇게 강조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이미 현대차 주가가 30% 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는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그런 견해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달 나온 증권사 보고서 8개 중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은 1개네요. 1개 정도 되고 나머지 7개의 증권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주가의 일정 부분 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는 증권사도 있고 트럼프의 공약과 발언들이 전부 현실화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반적으로 중립이와의 영향이 예상되도 하죠. 그리고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있어서 시장의 대응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가도 관련 불확실성을 선 반영해가지고 추가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참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어요. 현대차 하면 노조가 딱 생각나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데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잘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많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의선 회장이 이재용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현대차 잘 이끌어왔어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한때 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주가 좀 빠졌죠. 그런데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보니까 배당도 많이 주는 것 같아. 배당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현대차가 법인이 미국에 법인이라고 해보다는 현대차 본사가 차라리 미국에 있다거나 저쪽에 미국, 뉴욕에나 상장했을 때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업도 저평가 받는 거죠. 하여튼 노사 문제도 요즘 조용한데 특별하게 문제만 없다면 현대차도 앞으로는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주가가 문제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나름대로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 그 점은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투자는 항상 약간 폭넓게 다양하게 하십시오. 다양하게 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분산.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분산을 해서 한쪽이 좀 깨져더라도 한쪽이 또 복구되어 한쪽이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덜 충격되는 거죠. 한꺼번에 큰 숙을 날려고 물빵 투자를 만드는 건데 사람 욕심이 이게 한두껏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계좌 녹아 내려갑니다. 이름때일수록 절대로 몰빵하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장기 플랜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쉽진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렌탈도 좀 키워야 할 것 같고요. 자료도 잘 찾아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